모바일 위치 기반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인 포켓스탑이 각 지역교회로 지정돼 있어 크리스천들에게 관심을 끌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서 게임을 즐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도 서비스 이용 불가로 뒤늦게 국내에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일주일 만에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게임 속 캐릭터를 사냥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청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곳은 인천의 한 교회 앞.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유용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선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곳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순복음 부평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교회를 방문해야만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인천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 이제 포켓몰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교회가 포켓몬고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연동교회, 대구비전 장로교회 등 대다수의 지역 교회들이 게임 속에서 중요한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청년들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재미난 광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게임 제작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교회나 동상 등을 포켓스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켓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응시하면서 실행하는 게임이다 보니 부작용도 뒤따릅니다. 실제로 게임을 하다 물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 게임을 실행하거나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을 위해 게임을 관리위원회가 정한 수칙을 지키면서 게임을 즐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